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간밤에 간밤은 미국은 하루 전날 낮시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끝을 냈는데 참 지금처럼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미국 정시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파월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2월 1일 날 초미의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파월 발언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정시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이 근래 기억이 거의 안 나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다 폭발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의 금리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 메타의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첫 주에 한 120불 정도 주당 120불에 출발해 가지고 여름 거의 195불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폭등을 한 겁니다. 1개월 사이에 56.57% 올랐으니까 절반 이상을 본 거죠.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성장 주식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아마존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가 종가는 아닐 겁니다만 중간에 제가 할 때 113불 84센트까지 오른 겁니다. 모든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소위 파월 의장이 투자자들이 해석하기에는 금리 인상 정책이 상당히 둔화되고 조만간에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발언을 미국 사람들은 디스인플레이션 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아마 해석을 안 갔대요. 15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은 어떤 발언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 참여한 정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파월 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이 스톱되고 방향이 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김승모 기자가 쓴 내용은 아주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디스인플레이션 문과 상승세에 둔화란 파월 연중 의장의 진단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덜 속이게 했다. 파월 의장은 2월 1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15차례나 사용했다. 그동안 연준의 경계대상 이루어 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정신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결과였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폭발적인 그냥 인기를 끈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가 확실한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지해야 되는 것은 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앞에 부분에 훨씬 더 정시에 참가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이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말을 주로 했으면 이날은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했고 설명 과정에 언급해서도 많았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판단이 기준금리 인상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적절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역전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올해 기준금리 인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건 뭔지 올해 기준금리 인안 올해 안에 2023년 안에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밑에 이제 논평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인상적이며 kpmg의 다이앤 스웅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을 통해서 시장은 파월의 발언 가운데서 반가운 소식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단어에 열강하고 있다. 파월이 여전히 긴축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 두 문과만 가지고 급등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5%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는 개인 소비지출의 물가 상승률은 12년이 전년동을 대비해 4.4%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보다 2배 이상 수준이다. 여러분들 홍병호 tv에서도 잠시 언급 했지만 며칠 전에 jp모간의 다이먼 회장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한 5% 정도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해본 것에 의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6%까지 아마 연준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또 모간 스탠리라의 관계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그냥 시세차익을 좀 현실화 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을 팔고 그냥 좀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시장 반응은 뜨거울 줄 이상 정도인 거죠. 정말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네요.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면 저는 뭐 파월 의장의 기존 그런 입장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풀었던 그런 통화량 증발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끝났다.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좋은 날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후자 쪽인데 오늘 시장 반응은 전자 쪽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이 이제 시작된다. 대개 주식 가격은 경기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산 거죠. 저는 아 이게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니까. 어쨌든 간밤에 들어온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큰 뉴스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억지 해석으로 주가가 뜨기를 부추기지만 결국은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또다시 심한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일단 발을 빼는 것이 상수다. 통신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의 이야기가 맞아 떨어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제 견해는 좀 너무 성급한 반응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제가 간밤에 들어온 미국 정시회 소식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